안녕하세요 연못구름입니다. 이번달 출시를 앞두고 8세대 소나타 디자인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소나타 1세대부터 8세대까지의 변천사를 좀 짧게 살펴보고요. 유출된 디자인을 통해서 8세대 소나타의 경쟁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대표세단인 소나타는 국내 자동차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번달 중순에 드디어 8세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8세대 모델은 국내 자동차 중에서 사실상 소나타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익숙하신 아반떼나 그랜저가 7세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1세대 더 진화한 차량이 소나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소나타는 코드명이 Y1이었어요. 대우 로열 시리즈와 경쟁하기 위해서 1985년도에 전략적으로 출시된 차량이 1세대 소나타입니다. 참고로 1세대 소나타가 출시되었을 그 당시에는요 그랜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랜저의 출시는 그 다음 해인 1986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2세대 소나타는 코드명은 Y2였고요. 이때부터는 좀 약간 돌고래를 닮은 유선형 디자인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세대의 페이스리프트가 유소나타였고요. 역시 코드명은 동일하게 Y2였습니다. 이후 1998년 소나타 Y2, 1993년 소나타2, 1998년 EF소나타까지 총 4세대에 걸쳐서 소나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4세대 EF소나타는요 1998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때 월드컵 에디션이 있었죠. 유선형 디자인으로 대중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시기가 우리 IMF 시기와 맞물려서 더욱 큰 의미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EF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U-EF소나타는요 벤치를 연상시키는 헤드램프 디자인으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그 당시 수준의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는 디자인 변화의 폭이 제법 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5세대 소나타인 NF가 등장하고 품질과 성능이 한층 좋아지면서 이때부터는 일본 차량이 캡이나 어커드와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NF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트랜스폰은요 당시에 그 미니 그랜저라고 부를 만큼 정말로 센세이션하고 멋진 디자인으로 연목구름도 그때 대리점에 가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남고 있습니다. 2009년도 6세대 YF소나타가 출시가 되었죠. 이때는요 헤드램프부터 윈도우까지 이어지는 기억나시나요? 크롬 벨트 라인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때 6세대부터 현재까지 소나타의 아이덴티티 또는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디자인이 크롬 벨트 라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세대 소나타까지는 어떻게 디자인에 있어서 좀 무난했기 때문에 디자인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중형 세단을 대표하는 이런 디자인, 패밀리를 대표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6세대 소나타는요 정말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국내에서는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많았어요. 암모나이트를 닮았다 또 너무나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국내에서는 판매가 급감했지만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는요. YF의 강인한 인상 덕분에 글로벌에서 최다의 판매량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의 위상이 한층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YF는 플루이드 스커프처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과감했고요. 혁신적인 곡선과 특히 소나타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크롬 벨트 라인이 적용되면서 글로벌에서 시선을 집중시켰고요. 이후 크롬 벨트 디자인은 소나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7세대 소나타는 2017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YF까지 디자인의 변화의 포옥이 컸다면 LF는 사실 착한, 평범한, 밋밋한 디자인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확실한 인상을 전달하지 못하는 판매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비운의 소나타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7년 3월에 소나타의 LF 버전의 페이스리프트인 U-Rise가 출시가 되었죠.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를 고려했을 때 신차 수준의 풀체인지급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파격적인 디자인 변신으로 글로벌에서 선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강력한 글로벌 경쟁자인 도요타 캡리나 혼다 어코드 등에 밀려서 사실 크게 활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출시될 8세대 소나타는 6세대 YF처럼 파격적인 디자인에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즈를 반영하여서 8세대 소나타에서 새롭게 적용시키고 글로벌에서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것이 현대차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유출된 디자인을 통해서 8세대 소나타를 미리 보겠습니다. 유출된 전면부 디자인은요 지금 흐릿하게 보여서 잘 안보이실 수도 구분이 잘 안될 수도 있지만요 구기성 스튜디오의 예상도와 함께 비교해 보신다면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함께 비교해 볼까요? 저화질 이미지에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요 구기성 스튜디오의 예상도와 보신다면 대부분의 디자인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라데이터 그릴의 5줄에 그릴 세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전면부 디자인 형상이 범퍼 디자인이 유출되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신형 소나타라고 할 수 있는 라페스타와 그리고 8세대 소나타를 함께 비교해 보면요. 사실 어떤 범퍼 윗부분을 본다면 비슷한 디자인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신형 소나타 DM8의 경우 범퍼 하단 디자인이 쭉 수평으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와이드 앤 스탠스 앤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낮아진 자세와 함께 전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당연히 후면부의 범퍼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후면부 디자인도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선보인 산타페 중국 이름으로는 셩다죠. 셩다와 동일한 스타일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향후 추구하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사실상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SUV 같은 경우는 어떤 형다의 디자인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단의 경우 이번에 나오는 8세대 소나타 DM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향후 모든 차량에서 공통적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과 가장 유사한 차량을 찾아보니까요. 혼다의 시빅과 굉장히 유사하죠. 다만 차이점이라면 수평으로 연결된 테일램프 디자인이 없다는 점만 뺀다면 누가 보더라도 시빅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 범퍼의 경우 현재의 소나타인 U-Rise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머플러 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머플러 팁이 굉장히 목숨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출시하자마자 애프터마켓을 이용해서 듀얼 머플러, 쿼드 머플러 같은 것을 하시게 되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보실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머플러가 실제 물리적인 머플러는 없어지고요. 페이크 머플러죠. 디자인으로 승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8세대 소나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머플러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신형 소나타의 고성능 버전 N이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고성능 버전에서는 당연히 멋진 디자인의 듀얼 머플러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자리를 미리 유출해 본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판 좌우 쪽에 리플렉터가 있죠. 그쪽으로 머플러가 제공될 것으로 연막구름은 예상합니다. 실내 디자인도 유출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에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사실 연막구름이 많은 차량을 리뷰하면서 소나타 시리즈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버전이 이번 8세대 소나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양쪽 모서리가 왼쪽 부분 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측 부분 밑으로 내려온 마름모 형상의 디스플레이가 수평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죠. 이 구성을 최근에 출시가 되어서 선풍종이 인기를 얻고 있는 차량이 바로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펠리세이드의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공조기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펠리세이드의 경우 수평으로 디자인이 되면서 기존에 좀 둔탁해 보이던 SUV보다는 고급 세단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의 공조기의 경우 그랜저와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랜저의 공조기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에 비상등 깜빡이까지 같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출된 디자인이 사실 저화질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공개가 되면 별로다라는 반응이 일반적이지만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역목구름 생각에는 역대급 센타페시아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감성을 높이는 무드등 뭐 애프터마켓에서도 많이 하죠. 무드등 앰비언트라고 하는데요. 소나타급이면 사실 어떤 중형 어떤 보급형 차량을 패밀리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나타에 적용된 점이 놀랐고요. 현대자용차가 8세대 소나타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작정을 하고 만든 차량이라고 유학하고 싶습니다. 센터페시아 하단부 어떤 기아박스 주변부의 사진도 유출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볼륨과 온도를 조절하는 어떤 컨트롤 패널 역할을 하는 양쪽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다이얼보다 크기가 조금 더 키웠어요. 다이얼이 크다 보면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그로시 마감인데요.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서는 세단에도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코나나 펠리세이드 그리고 넥서 수소차 넥서 같은 데서 본 것과 유사한 시프트 바이와이어인 전자식 버튼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속기를 자세히 보시면 펠리세이드 것과 이렇게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펠리세이드는 그렇게 기울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변속을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서 조작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DM8의 경우 기울기가 좀 적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민감한 손에 의해서 좀 익숙해진다면 굳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손해 감각만으로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개선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좋아진 점이라면요. 신형 소나타부터는요. 현대자동차가 처음 선보이는 주행 영상 기록 장치가 추가가 되는데요. 사실 그냥 편한 말로 하면 블랙박스죠.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애써 뒤늦게 출시를 하면서도 DVR이라는 주행 영상 기록 장치 이름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룸밀러 뒤에 설치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정돈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휴대폰 앱과 동시에 영상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아니면 편집이나 삭제 또는 친구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대차가 항상 최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최신 주행 안전 기술 이런 걸 선보이면서 사실 애프터마켓보다는 조금 늦게 선보이거든요. 어라운드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메이저라는 이름으로 마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것처럼 나오면서 이름을 슬쩍 바꾸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마치 그들만의 특화된 기술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기술들은요. 이미 애프터마켓에 있고요. 어떤 화질이나 어떤 편의성도 애프터마켓보다도 고화질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점으로도 늦었지만 메이저만의 어떤 강점으로 신기술을 내놓는 그런 태도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나타는요. 작년도에 7만대가 안되는 사실 6만 한 천대 정도에 가까운 판매량을 판매하면서 전년도보다도 한 40% 가깝게 판매량이 하락되었습니다. 한마디로요. 날개가 없어서 꾸준하게 하락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아쉽게도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신형 소나타 8세대 소나타 DM8을 살펴봤는데요. 6세대처럼 정말 파격적인 디자인과 과거의 보수적이고 진부한 느낌의 실내 디자인까지 완전히 풀체인지하면서 확실한 차별성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유출된 이미지가 저화질이고 또 연출되지 않는 각도에서 촬영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이번 달 중순에 완전히 공개될 8세대 신형 소나타 DM8의 경우 공개와 함께 글로벌 자용차 시장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8세대 소나타 출시와 함께 고성능 모델인 소나타 N의 출시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세대 소나타는 그동안 어떤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아슬아슬한 표현을 했다면요. 이제 출시와 함께 현대 자동차를 구원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세단을 대표했던 소나타가 8세대 출시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감을 눌러주시면 연목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